자 이렇게 등을 맞대고 서주시구요 자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아유야 잠깐 보죠? 하나 둘 셋 아 근데 사랑을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? 아니야 같은 것을 보면 두 번 틀리셨어요 잘 좀 해봐요 정신 차리자고 네 틀렸어요 두 번 세 번 남았습니다 나 왔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지막 두 번 남았어요 두 번 남았어요 나 잠깐 왔어 하나 둘 셋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사랑해 해주시면 되구요 자 마지막 한 번 더 자 왔지 하나 둘 셋 어떡해 밖에 누가 이렇게 크게 웃지? 밖에 누가 이렇게 크게 웃지? 하나 둘 셋 사랑해 자 첫 번째부터 맞춘는데 이상하네요 하나 둘 셋 사랑해 사랑해 하나 둘 셋 사랑해 뭐야 뭐야 사전에 협의하시고 지금 하신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 하나 둘 셋 사랑해 자 마지막 마지막 하나 둘 셋 진짜 그래도 마지막이에요 이거? 네 지금 총 다섯 번 중에 넷 번을 맞추셨습니다 졸린